Q. 재단의 정신으로서 Q. 재단의 정신으로서 Q. 재단의 정신으로서 어색해요. 이게 너무 맵지 않아요? 한나리 이런 거 입었어요? 초강학교 6학년 이후로 처음 입고 있는 거 같아요. Q. 재단의 정신으로서 Q. 재단의 정신으로서 약간 무름이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Q. 재단의 정신으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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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상상해요. 저와의 세계로 빠지고 절대... 저, 저, 저 너 원래 잘 안 돼요? 이렇게 생겨야 돼요? 내가 이렇게... 계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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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